소방설비기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랑 같이 소방설비기사 최신 출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또 소방기사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 건지 또 소방기사에서 그 기사를 취득하면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 가지고 저랑 같이 2교시에 걸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기술사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미동소방학원에서 전체 자격증에 관련돼서 모든 자격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고 호소대학교에서 소방방제학과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오늘 특강 들으시면 아 이게 기사구나 너무 쉽구나 이런 거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별 경력기준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경력이 돼야 안 돼 이게 소방만 다른 것들도 그런데 대부분 소방은 안전관리 자격에 의해서요 경력을 가져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약간은 우리들만의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력을 가져야 시험을 볼 수 있을 건지 또 시험을 봐서 합격에 도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023년 1월 1일부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어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에서는 우리 사첩자에서는 간단간단하게 자 기사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라고 뭐 많이는 아닙니다 뭐 두세 문제씩 또는 서너 문제씩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서 오늘 알찬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증을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소방 관련된 자격증은 크게 국가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방을 처음에 실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업기사 산업 과거에는 우리가 2급 기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안 쓰고요 그냥 산업기사라고 표현하고요 소방에는 크게 소방설비 산업기사에서 기계라는 게 있고 전기가 있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소화설비들 불을 끄는 소화설비가 있고요 전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경보해 주는 것들 화재가 났을 때 경보하는 이런 경보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련법입니다 소방관련법에서 우리가 위험물 우리가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 쉽게는 주유소 크게는 정유공장 정유공장 이런 데서 필요하는 자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험물 산업기사는 잠시 접어두고 주로 이야기한 게 우리는 여기 기사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산업기사는 보통 전문학사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기사는 학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최고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사 이 기술사는 간단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 유시사항입니다 여기 이 기사를 취득하고 나면 대부분 다 뭘 하냐 그러면 이 시설관리사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핫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사라는 것도 제가 간단히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얘는 한 6, 7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자격증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되게 좋은 자격증으로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들게 했는데 사실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자격증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최초 만들 때는 학교 우리 학교 시설에 대해서 소방을 의무화해서 교육관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조금 잘 안 맞아서 이게 지금 현재는 소방안전교육사는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랑 이야기 주로 할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 기사 관련돼서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 건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나머지 우리는 다 학교이니까요 학교에 계시니까 나머지 분들은 여기 관련학과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산업기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능사가 있으신 분들은 기능사라 취득하고요 취득하고 그 종목에 속하는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주로 위험물 기능사입니다 위험물 기능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방에서 쓰고 있는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는 그 아랫단계인 기능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방 관련된 것들은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 동안 실무에 실적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실무에 종사하면 산업기사가 볼 자격을 준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애정자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기사는 어떻습니까 기사도 기사는 전문학사에서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아까 우리 산업기사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는 바로 그 윗단계거든요 윗등급입니다 윗등급으로서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입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애정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졸업자보다는 졸업 애정자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졸업 애정자에 해당하는 건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졸업 애정자란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초점 맞춰집니다 지금 이제 졸업 애정자는 필기시험일 전까지 딱 필기시험 접수일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현재 정해지는 학년 중에 최고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자 4학년이면 4년 되면 4학년이 최고학년입니다 4학기면 4학년이 최고학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년제입니다 2년제면은 2학년이 최고학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4학년이면 뭐냐 그러면 몇 학기냐 그러면 우리가 7학기 7학기가 어디냐 4학년 1학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4학년 1학기 3월 달에 딱 등록하면 그때부터는 기사 자격을 주어집니다 지금 만약에 2학년이시면 지금 바로 산학기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이시면 바로 기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학년은 어떻습니까 3학년은 2학기 지나고요 내년에 기사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산업기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속하는지 4학년제에서 7학기에 도달한 건지 아니면 지금 2학년이면 3학기입니다 3학기에 도달하는 건지 3학기에 도달하면은 산업기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건 학점인정제입니다 뭐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학점인정제에 관련돼서 106학점 이상 취득하면은 또 기사 볼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로 들어갑니다 졸업예정자로요 자 그래서 기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1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들 졸업예정자로 보면은 산업기사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딱 내가 어느 부분에 어디에 도달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금방 바로 어 내가 바로 기사 볼 수 있겠네 아 나는 산업기사밖에 못 보네 이런 것들이요 바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시설관리사가 매우 요즘 핫합니다 매우 핫합니다 매우 아마 이미 이런 시설관리사를 목표로 두고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소방공보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시설관리사는 지금 현재 평생직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직장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이 시설관리사입니다 기사는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은 자격을 요하는 그런 자격 그런 시험이고 또 그 자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관리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는 그냥 제껴놓고요 소방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3학년 졸업하고 7학기 되면 3학년 지나서 7학기 되면은 바로 기사 취득합니다 기사 취득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반드시 실무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이란 어떤 거냐 그러면 실제 가서 일하는 거 실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나면 시설관리사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3학기를 취득하고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면 여기는 1년 더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실무 경력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관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공무원 관련돼서 5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이야 공무원분들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혹시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 바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을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석사학위는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과 동동한 위치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소방학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설관리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를 취득해서 일에 종사하면서 소방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2년 뒤에 소방시설관리사는 것을 공부해서 취득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고요 졸업하고 3년 동안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실 건지 교수님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러고 엄청나게 많이 질문 들어옵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사는 기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 소방의 원리를 압니다 소방의 원리를 알아요 이 소방의 원리를 알면서 이것 가지고 이제 현업에 종사합니다 그렇게 종사하고 2년 후에 소방 시설관리사를 볼 겁니다 자 제가 학위 취득해서 3년 동안 그냥 현장에 일을 하면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기사 취득하시고 현업 종사하시면서 2년 후에 시설관리사 보는 게 가장 베스트 한 브랜드입니다 최고 베스트요 제가 강단에 서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 잘 들으시면 분명히 훨씬 더 빠른 길로 제가 인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반드시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꾸 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자격증이 취득되면은 또 다른 미래를 보고 달려갈 겁니다 시설관리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사 자격증은 시설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주 베이스 그게 정리가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매우 매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겁니다 소방안전공학과를 졸업 전공 후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들 석사학이 이상을 취득한 사람 여기 아까 우리는 석사학이 취득하고 2년이었는데 이건 20개고요 우리는 바로 소방방제학부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만약에 석사를 취득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도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안전교육사 거의 여기는 사장된 그거라 참고하시면 공무원들 볼 수 있다 주방 소방학교 자기 인정한 거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자기 볼 수 있다 교직원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 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고 과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양호 선생님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만들려다가 현재는 약간 물 밑으로 사장된 거라 그냥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여기서 제가 이제 전번에 이야기했던 바로 앞전에 이야기했던 걸 전체 한번 다 간추려 본 겁니다 그래서 학력자로 갈 건지 자격증 소지자로 갈 건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키워드를 줍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에 제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방은 이 기능사가 없기 때문에 기능사는 우리가 어떤 기능사인가 위험물 기능사를 볼 겁니다 위험물 위험물 기능사를 보고 그 실무 경력이 2년 있으면은 산업기사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위험물 기능사를 보고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실무 경력은 실제 경력 실무 경력 일 없이 소방 관련된 실무 경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산업기사 소방산업기사입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요 이러면은 볼 수 있다 그러면 위험물 기능사는 자격이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기능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격제도 중에 기능사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요 갓난아기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사는 그래서 가끔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떠어떠한 기능사 취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겁니다 아무런 나이 학력 뭐 성별 아무런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능사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조리나 뭐 여기도 하는 전문대제인데 여기는 학사 밑에는 전문학사 4년제 학사 4년제를 다니시면은 7학기부터 볼 수 있다 7학기 아 여기는 2학기 3학기 3학기부터 3학기부터 그 다음에 전문학사를 취득하러 다니신 분도 3학기부터 산업기사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사입니다 기사 기사는 실무경력 그냥 4년 아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냥 실무경력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적산도 좀 하시고 도면도 좀 그리시고 이러면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그랬지 합격한다는 말을 안 드렸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쭉 이야기 드리고요 나머지 기능장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능장은 위험물 기능장을 이야기합니다 소방 관련된 것들은 기능장은 위험물 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물 기능장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 취득하고 기술사는 제가 또 멀리구요 제가 여기서 뭘 하나 이야기 드릴 거냐 그러면 위험물 기능장 바로 아래 자격증을 제대로 보면요 바로 아래 전문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문 자격이 바로 소방 시설 관리사입니다 레벨의 등급이 기능장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은 소방 시설 관리사 뭘 과목을 한 과목을 면제시켜줍니다 과목을 그 과목을 면제받으려고 최근에는 이 위험물 기능장 많이 공부하는데 그렇게는 많이 제가 뭐 기능장 공부하세요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된 건 아니면은 금방 내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서 기사 취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별 출퇴의 동향을 제가 잠시 보시기 전에요 보기 전에 이 화면에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막연히 취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기사 자격증 여기서부터요 기사나 사는 기사는 동일합니다 소방설비 산업 이렇게 보겠습니다 산업기사 여기에는 뭐뭐가 있냐 그러면은 기계 분야가 있고 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해야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소방은 반드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를 두 개다 반드시 자격증을 두 개를 갖춰야 됩니다 반드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자격증을 갖추면 어떤 일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많습니다 학생들도 물어보고 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자 먼저 이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공사에 따라서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로서 현장에서 공사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지도 편달 공사에 대한 그런 스케줄 관리 또 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두 개 다 요구했습니다 기계하고 전기 분야요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감리라는 겁니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입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감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실제 설계는 캐드를 가지고 실제 드랍터를 띄워서 실제 그리는 겁니다 설계 도면을 어디에 건축 도면의 바탕에 소방설비를 저희가 보통은 없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건축 관련된 도면에 소방시설을 위에다가 그려 넣습니다 그게 바로 소방시설의 설계입니다 자 저 금고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설계를 하면서 꼭 자격증은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설계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캐드 잘하시면 오토캐드 잘하시면 그냥 그분들이 설계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설계 도면의 검토는 누가 해야 될 거냐 이 소방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드셨죠 이거 그 사람들이 반드시 검토해서 그분들의 사인이 어그리가 떨어져야 도면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감리원하고 공사기술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감리원과 공사 소방공사 기술 자분들은 정년이 없으시다 이분들은 무정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간단하게 저가 있었던 이야기 잠깐만 짬을 내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약 한 20년 20년을 20여년을 반도체 공장에서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퇴사할 때가 토래해서 나오니까 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회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정말 좋구나 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다른 걸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처럼 우리 학교에서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그런데 들어가서 저러한 자격증도 있구나 라고 제2막을 설계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사도 있고 또 소방기술사라는 것도 있구나 라고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소방이 너무너무 메리트가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방 관련돼서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소방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뿌듯함도 있고 또 스스로한테 칭찬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소방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지금 전문가로서 활동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은 한 번 정도는 구원해드리고 싶다 누구든지한테 그래서 그 첫발이 현재 소방방지학과를 오셨기 때문에 그 첫발은 이미 뛰셨습니다 그러면 걸음을 했으면 일어서러 자립을 하려면 소방은 안전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정말로 안전을 소방을 잘해 이건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건 뭐만 필요하냐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그래서 그 자격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이 바로 소방설비 기사입니다 그 기사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본인들이 하셔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냐 그러지 않죠 소방 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거나요 그런데 나머지 공사기술자를 하든가 감리를 하려든가 시설관리업을 하려면 소방설비 기계기사 소방설비 전기기사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취득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만한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러한 분야고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걸 취득하고 우리는 분명히 2년 후를 또 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걸 절대 아니고요 2년 후를 봅니다 2년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소방시설관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관리사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번째에 있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내려면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관리업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을 만들려면 이 시설관리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병원을 개업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무장 말고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원장이 의사인 것도 있고요 그 병원 중에 의사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그냥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런 시설관리업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시설관리사가 필요합니다 2년 후에 이 시설관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사 2개를 취득하고 시설관리사를 이렇게 시험을 보면 여기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다 겹칩니다 소방이 기사에서 말하는 소방이 다르고 시설관리사에서 말하는 소방이 다르고 기술사에서 말하는 소방이 다르고 대학 교수들이 말하는 소방이 다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해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이해 정도가 기사에서는 기사 정도의 이해 정도를 보는 거고요 시설관리사는 시설관리사 정도의 이해를 보는 거고요 소방기술사로서는 그 기술사가 보는 눈 그 눈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격증 사실 등위를 날아놓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네벨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네벨이지만 네벨을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첫 단추를 지금 끼려고 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종이에요 여기 취득하시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사 지금 현재 현재 우리들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연봉 얼마나 받는데 이런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사를 취득하면 그러면 저희들 어느 곳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관련된 연봉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최저생계비에 보통 1.5배 이상은 나온다 이러면 평생 2 정도 나오면 할 만하잖아요 N은 제2배 2배에서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곱하기 1.5 하시고 그 1.5 곱한 거에다가 곱하기 2배 하든 곱하기 3배 하시든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겠네 이게 감이 올 겁니다 그 감 오시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소방으로 소방인입니다 소방학부를 오시 소방방지학부로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면 저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소방기술사를 해라 말하라 그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매우 매우 훌륭한 소방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교시 때는 뭘 할 거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2교시 때는 이런 것들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알겠어요 이제 좋아요 잘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자격도 되고 내가 충분히 관심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게 궁금할 겁니다 궁금하시면 끊지 말고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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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